자, 올바른 공구법입니다. 법공을 꼭 얻으세요, 만법이. 생각감정오감이 참나작용인 거 꼭 아세요. 그래서 깨어있는가에서 선정만 체크하지 마시고 그 반약까지 체크한 다음에 생각감정오감이 참나의 작용인 줄 알고 나와 남이, 나와 세계가 모두 참나작용이라 본래 청정한 줄 알고 보시지계의 인욕 분석을 해 보세요. 그러면 법공 도입만 돼도 육바람이 탁월해진다는 건 아실 거고 이렇게 오랜 세월을 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요. 법공 도인이 하나 정확히 모르는 게 있어요. 법공 상태에서 육바람이 하면 잘 된다는 건 아는데 나는 왜 꼭 모든 문제를 육바람이로 풀어야 하지는 아직 명확한 답이 직관으로만 아주 무의식은 아니고 의식적으로도 아는데 이런 거 있죠. 직관으로는 아는데 아직 체화가 안 된 상태예요. 이렇게 사는 게 옳은 것 같은데 직관적으로는 그리고 자기는 더 육바람이를 잘 할 수 있는데 하늘의 뜻이 꼭 육바람이밖에 없나 이렇게만 살면 진짜 잘 사는 거 이런 건 아직 의심이 있어요. 그래서 법공이 아직 육바람이를 온전히 증등 못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오랜 세월 육바람이를 법공 상태에서 실천하면서 사시다 보면 어떤 결론에 도달할까요. 이걸 알게 되요. 왜 육바람이를 해야 되는지가 나와요. 텅 빈주만 알았던 그 자리에서 선명하게 육바람일의 명령어가 새겨져 있더라는 것까지 알아내요. 그래서 육바람일만 따르면 선이요. 육바람일 어기면 악이요. 온 우주에 육바람일 이상의 진리가 없고 육바람일이 시켄드로만 하면 난 온 우주에서 제일 잘 사는 게 되고 하나님의 뜻, 참나의 뜻은 육바람일에 다 들어 있어서 어떤 일 하나하나 할 때마다 그래서 이렇게 육바람일을 분석하고 하면 자명했고 육바람일 어기면 찜찜하다고 했구나. 이거를 육바람일에 대한 꾸준한 실험을 통해서 알게 되셔야 됩니다. 그때 일지보살이 되세요. 그때 얻은 공은 똑같은 법공인데 법공 심화편이라는 뜻으로 구공이라고 불러드립니다. 육바람일이 갖추어진 공을 얻으셨다. 정사만 되시면 여러분 일지보살급한테 정사를 드려요. 그러니까 법공도인한테. 아공 다 꿰뚫어보고 법공까지 가신 분한테 일지보살 드립니다. 그러면 홍인각당 정사인데 그럼 정사들은 늘 참나가 작동하고 늘 법공바람일 상태에서 사시나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닌데 법공바람일에서 의심할 수 없는 지경까지 연구해서 알아내고 있기 때문에 중력의 법칙 알듯이 온몸으로 알고 있어서 그런데 정사들도 명상에 들어서 법공바람일이 강력해져야 판단력이 나옵니다. 사물을 법공의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안 그러면 알고 있지만 좀 막연해요. 막연하게 알고 있다는 건 아닌데 알고 있는데 바로 힘은 못 써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게 어차피 일지보살도 한계가 있는 이유가 늘 참나도 은근히 알고 있고 법공의 진리도 은근히 알고 있는데 사실 은근히 아는 걸로는 우리 카르마 세게 올 때 못 막거든요. 그렇죠? 은근히 아는 걸로 못 막아요. 그런데 그럼 역경이 처했을 때 법공도인 어떻게 처신하느냐? 바로 막 자연스럽게 처리하는 건 아니지만 딱 깨워서 정신 차리고 선정에 드는 데 달인이니까 법공바람일의 힘을 키워서 이 상황을 반야바람일로 직시하면서 육바람일 분석 탁월하게 잘할 수 있다고 했죠. 법공 관점에서 분석하니까 분석해서 자명한 방식으로 처리해냅니다. 그런데 은근히 참나를 자각하고 은근히 반야바람일을 갖고 있는 그 상태에서는 또 휘둘려요. 그것도 없이 휘둘려요. 일주일, 오 살 때. 알고 있는데도 휘둘려요. 중생은 몰라서 휘둘리는 거고. 그리고 법공도인은 알고는 있어요. 그거 잊어버리지도 못해요. 그런데 알고는 있는데 중력 어떻게 부정해요? 아는데도 휘둘려요. 사람 마음이 또 탐진 채 휘둘려요. 그때 또 명상에서 이겨내고 합니다. 이게 언제까지 가냐? 칠지보살 때까지 이렇게 가셔야 돼요.